어머나 오디션 합격해가지고 지금 사장님 만나러 왔어 나 진짜 배우가 될 것 같아 엄마 잠깐만 오신다 지금 지금 한번 아 반가워 나 황필룬 대표 황감독이야 안녕하세요 송작가입니다 이번엔 우수한 성적으로 오디션 합격했고 일단 앉아 오디션 합격하기가 쉽지않아 경쟁률 굉장히 높은거 알지 네 궁금한게 있는데 경쟁률이 얼마나 됐죠? 0.5대 1 원래 하반신만 뽑으려고 했는데 상반신까지 같이 뽑았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해요 알았죠? 이번 영화 사실 그 씬한테 배역을 주연을 맡기는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김대성씨의 잠재적인 능력을 보고 우리가 맡긴 걸까 열심히 하도록 해요 알았죠? 감사합니다 어떤 영화인데요? 이번 영화 2011년을 강탈한 아주 대작입니다 미스테리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로 인해 전쟁까지 일어나는 아주 미스테리 전쟁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 영화죠 제목이 뭔데요? 삼촌 치킨을 시켰는데 목이 하나인데 다리가 세개에요 대작 영화야 이번 영화 대박 날 수 있을 것 같아 제목이 좀 이상한데 무슨 이상할게 없어 이번 영화는 최초로 시도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영화는 전쟁영화 사상 최초로 최초로? 총이 안나와 총이 안나오면 뭘로 싸우라는거에요? 말싸움을 시작하는데 말로 엄청 갑자기 욕을 전투기가 쫙 하고 트는데 폭탄이 딱 하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플랭카드가 쫙 떨어지는 그 안에 욕이 그냥 막 엄청 싸우니까 욕 자체가 그냥 막 그래서 전쟁은 기만둔다 이런 스토리가 전쟁영화에 계속 욕밖에 안나오면 그게 무슨 전쟁영화가 전쟁영화는 원래 그래요 그리고 신이나 잘 모르는 가운데 연기를 중요한게 있어 어떤 연기를 잘하는지 우리가 캐릭터를 알아야 되는 말이야 그리고 여기 출연료는 우리 5억이야 알지? 예? 5억이요? 놀라는 연기 잘하네 뭐야 실망하는 연기 잘하네 아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캐릭터 종합해봐 어떻게 나오나 놀라다가 실망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는 캐릭터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미친놈이야 자 이번에 굉장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오는게 세계 최고의 스탭들이 함께합니다 CG팀 알지? 매트리스팀이 우리 CG를 맡아줘 그리고 반지의 자랑팀이 우리 촬영을 맡아주고 음향팀은 전국노래자랑팀이 맡아줘 영화보다 재미없으면 갑자기 땡쳐버리니까 조심하도록 해 자신이 없나? 자신이 없어? 그럼 특산물을 가져와 아 됐습니다 어쨌든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려놓게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돼 줄거리를 좀 설명해보면 내용이 달라질거야 네 알겠습니다 김대성씨 일단은 대본 한번 받아보시고요 대본을 앞부터 쭉 한번 보시다보면 그렇지 야 신인이 건방지게 다리 꼬고 있냐? 야 꺼져라 꺼져라 말이 좀 심하신거 아니에요? 라고 대본에 나와있습니다 뭐야 진짜 야 기분 나쁘냐? 죽고싶어? 응? 대본 나와요? 안나온다 안나온다고? 안나온다까지 대본에 나와있어 안나온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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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나와있어 대본을 왜 리딩을 안해? 대본 버려! 대본을 리딩을 해야돼 버려! 대본을 버려! 대본을 버려! 대본을 버려! 대본을 버려!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는 중요한 영화니까 심혈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반가워요? 신인배우입니다 어 반가워요 저기 되게 높으신거 같은데 누구? 코디야 야 너 땅구멍이 이래가지고 화장 잘해야되겠다 아따 미치겠네 진짜 오늘 저희 잘 좀 부탁드립니다 메이버